너 10등 밖으로 밀려난 적 없었잖아 아니 괜히 니가 딴 데 정신 팔려가지고 엄마라도 좀 수진아 수진아 무슨 일 있어? 뭐가? 아저씨가 또 그러셔? 너 다 알고 있었어? 어떻게 올라와 넌 하나도 모르는데 나온다 너 이기겠다고 아줌방대는 의지 못하겠어 짜증나다 짜증나다고 매번 너랑 비교당하고 다 짜증나고 너 왜 같은 학교야? 그냥 막 전화 가버려 너는 안 된다고 아줌방에 안 된다고 아줌방이 안 된다고 아줌방이 안 된다고 아줌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